상실 시험 문제를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문제 1번에 고급 필터 문제를 작성하도록 하겠는데요. 기본작업 다시 1번 시트에 작성된 데이터를 가지고 B2셀부터 시작해서 G43 영역의 데이터를 가지고 입력된 데이터에 작업 상황이 공백이 아니면서 그 다음 품절도서가 작업 상황이 공백이 아니면서 작업 상황이 품절도서가 아닌 행에 대한 데이터를 추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건은 I2부터 I3 영역에다가 작성하는데요. 함수를 이용해서 조건을 작성하실 때는 필드명을 우리가 임의로 조건이라고 입력하겠습니다. 첫번째 뭐뭐 아니면서 조건이 첫번째 조건도 만족하면서 두번째 조건도 만족해야 되니까 등호 입력하시고 and란 함수를 이용해서 조건을 입력한 모든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라고 함수를 사용합니다. 첫번째 작업 상황이 공백이 아니면서 공백입니까? 라고 하시면 isblank란 함수를 이용해서요. 작업 상황의 첫번째 데이터를 선택하면 G3에 있는 데이터가 공백입니까? 라고 조건을 주시는데 공백이 아니면서라고 되어 있으니까 not을 이용해서 isblank를 통해서 구한 값을 부정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공백이 아니면서 심표 첫번째 조건이 끝났구요. 두번째 조건은 다시 G3에 있는 데이터 작업 상황의 첫번째 데이터가요. 품절도서가 아닌 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같지 않다 품절도서라고 입력합니다. 품절도서가 아닌 데이터 엔드에 대한 가로를 닫구요. 엔터 눌러서 첫번째 데이터는 두가지 조건에 만족하지 않으니까요. 네 만족하지 않으니까 false라는 결과가 표시가 되어 있구요. 이 데이터 이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를 모든 데이터를 가져오는게 아니라 입고일자 신청자 이름 그 다음 먼저 컨트롤 c 눌러서 복사 i7셀에다가 붙여 넣으라 하겠습니다. i7셀에 컨트롤 v 입력일자 신청자 이름 그 다음에는 서명 저작 그 다음 작업 상황 문제 제시된 순서대로 다시 한번 컨트롤 c k7셀에다가 컨트롤 v 누르셔서 붙여 넣기를 합니다. 추출하고자 한 필드를 미리 작성해 놓으시구요. 그 다음 조건 작성 추출할 필드 작성해 놓으셨다면 데이터 안쪽에다가 마우스 클릭 한번 하셔서 선택하시고 데이터 탭에 가시면 정렬 및 필터에 고급을 클릭합니다. 화면에서 자동으로 b2부터 g43 영역이 선택이 되어 있구요. 조건 범위는 저희가 작성해 놓으셨던 i2부터 i3 선택하시구요. 다른 장소에 복사 선택하신 다음 복사 위치는요. 미리 추출하고자 한 필드 작성해 놓으셨던 i7부터 시작하셔서 m7까지 선택합니다. 그리고 나서 확인 한번 누르시면 열 너비 살짝 조절하시구요.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 일단 우리는 조건이 다 작업 상황에 대해서만 조건을 주셨거든요. 화면에 열 너비를 살짝 조절하구요. 작업 상황이 공백이 아니면서 공백인 데이터는 나오지 않았어요. 품절 도서가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품절 도서에 해당한 데이터는 추출되지 않았습니다. 두 가지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만 추출된 결과 맞게 추출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기본작업 다시 1번 시트에 조건부 서식을 작성하도록 하겠는데요. B3부터 G43 영역을 범위를 지정하시구요. 그 다음 홈탭에 가시면 스타일의 조건부 서식 새 규칙을 클릭합니다.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을 선택하신 다음 현재 입력된 데이터의 세 번째 행마다 서식을 지정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B3부터 시작한다면 3,4, 첫 번째, 하나, 둘, 세 번째, 값싼 음식의 실제 가격, 하나, 둘, 셋, 행운 연습 해서 각각의 세 번째 행마다 데이터를 찾아가지고 서식을 지정하겠습니다. 라고 수식을 작성하도록 하겠는데요. 수식을 입력하기 위해서 등호 입력하시구요. 함수를 주어진 함수는 MOD라는 함수가 나머지를 구한 함수입니다. MOD는 나머지를 구한 함수구요. 현재 행의 번호를 가져오는 로우 함수를 사용하라고 했습니다. 기준이 B3셀을 선택하면 달라비 달라 3으로 표시가 되는데 B10에 있고 3,4,5,6 행의 위치는 달라질 수 있도록 F4를 한번 누르고 다시 한번 눌러서 B10만 고정하시면 가로 닫고 그렇게 되면 B10에서 세 번째 행, 또 네 번째 행, 다섯 번째 행에서 행의 번호 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 값을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2라면 나머지가 2라면 우리는 세 번째 해당한 데이터에 서식을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서식 버튼 클릭하셔서 글꼴 스타일을 표시 형식 탭에 가셔서 기울인 꼴 그 다음 채우기 색깔에 가셔서 표준색의 노랑을 선택합니다. 글꼴 스타일은 기울인 꼴 그 다음에 채우기 색은 노랑 확인 한번 누르시구요. 다시 한번 확인 버튼 누르시면 현재 작성된 데이터에 하나, 둘, 세 번째 데이터 하나, 둘, 세 번째 데이터 이렇게 세 번째 해당한 데이터에 조건부 서식이 적용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기본 작업 다시 2번 시트 페이지 레이아웃 설정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인쇄될 내용이 페이지 정 가운데 인쇄될 수 있도록 페이지 레이아웃 탭에 가셔서 옵션을 클릭하시고 여백 탭에서 페이지 가운데 맞춤에 가로와 세로에 체크를 해주시구요. 그 다음 두 번째 맵 페이지 하단의 가운데 구역에는 머리끌 바닥글에 맵 페이지 하단이라고 하면 바닥글 편집을 말하는 거구요. 하단의 가운데에다가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 표시 예제와 같이 현재 페이지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페이지 번호 삽입 클릭하시고 슬래시 전체 페이지 번호 삽입하겠습니다. 라고 도구 클릭하셔서 전체 페이지 수 입력하신 다음에 확인 버튼 누르시구요. 네 다음은 인쇄 영역을 설정하라고 했는데요. 시트 탭을 클릭하셔서 인쇄 영역을 선택한 다음 B2부터 현재 작성된 D42까지 선택하셔서 이 영역만 인쇄하겠습니다. 라고 지정하시구요. 반복할 행을 선택하신 다음 커서를 두시고 이 행을 매 페이지마다 반복하겠습니다. 라고 반복할 행에서 이 행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확인 한번 누르시구요. 문제에서 제시된 페이지 레이아웃에 대한 작업을 하셨구요. 파일에 가셔서 인쇄를 클릭하시면 문제에서 제시한 페이지가 한 페이지이기 때문에 1 슬래시 1 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고 가로 세로 가운데 맞춤 표시가 되어 있구요. 따로 뭐 두 페이지가 넘어가야 반복할 행도 확인할 수 있는데 현재 예제에서는 문제에서 요구한 설정만 잘 하시면 화면과 같이 표시가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기본 작업의 세문항 살펴보셨구요. 다음은 계산 작업 첫 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1의 성명과 표1을 이용하여 표1의 성명에 따른 관계가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표1의 성명과 표2를 참조하여 부양가족을 T4부터 T42 영역에 표시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명이 표2의 목록에 있으면 해당된 뭐 김가인이 목록에 있다면 우리는 부양가족이 있습니다. 라고 예 라고 하실 거구요. 목록에 없으면 아니요 라고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함수를 통해서 우선 김가인이란 데이터가 매치함수가 제시가 되어 있으니까 매치함수를 통해서 성명에 가서 데이터를 찾아보구요. 그 다음 값이 표시가 된다면 일단은 매치함수부터 써볼게요. 제시된 함수 등호 입력하시고 매치라고 입력합니다. 매치함수는 첫 번째 찾을 값을 물어보는데요. 찾을 값은 김가인 같은 행의 성명을 가지고 그 다음 참조의 표를 범위를 지정합니다. 표2에 가서 성명을 참조할 건데요. 성명의 위치는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항상 같은 자리입니다. 라고 F산 눌러서 절대 참조하시고 세 번째 오셔서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을 입력할 때는 0이라고 입력하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김가인의 데이터는 성명 목록에서 두 번째 있습니다. 라고 2라고 구해지구요.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시면 1부터 4까지 숫자가 구해지고 입륜하에 해당한 데이터는 표2에 없기 때문에 오류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문제에서요. 매치함수를 통해서 값을 구한 값이 에러가 있다면 이라고 이즈 에러라고 작성을 할 건데요. 등호 다음에다가 이즈 에러라고 입력하시구요. 이즈 에러 입력하신 다음에 더블 클릭 끝에 가서 수식 뒤에 가서 다시 한번 가로를 닫구요. 엔터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에러가 있습니까? 아니요. 없습니다. 라고 해서 false 라고 표시가 되구요. 정작 아까 입륜하는 표2에 데이터가 없었잖아요. 그럼 에러가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라고 true 라는 결과가 표시가 되었습니다. true 라고 표시가 되어 있다면 표2에 해당된 성명이 없다란 얘기잖아요. 그래서 if 만약에요. 이즈 에러를 통해서 이즈 에러를 통해서 표시된 값이 신표 맨 끝에 가서 신표 누르시구요. 목록에 없다면 저희는 아니요. 라고 부양가족이 없습니다. 라고 아니요. 라고 표시할 거구요. 목록에 있다면 false 라고 표시가 되겠죠. 아까 숫자 1, 2, 3, 4 라고 표시되었던 것들은 예 라고 부양가족이 있습니다. 라고 화면에는 예 라고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작성하시고 if에 대한 가로를 닫고 엔터 눌러서 현재 false는 예 라고 표시가 되고 true는 아니요. 라고 결과가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표 1의 법인명과 그 다음 표 3을 참조하셔서 표 3의 법인명별 사업자 번호를 참조하셔서 사업자 번호의 다섯 번째부터 두 자리 문자를 제시된 그림과 같이 동그라미 기호로 바꾸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1, 2, 3, 다시가 네 번째구요. 45에 해당한 숫자를 문제 제시된 특수문자 기호로 바꾸는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네 일단 법인명에 해당한 데이터에 사업자 번호부터 찾아올까요? H4의 커서를 갖다 놓고요. 참조하는 표가 수직으로 작성이 되어 있으니까 VLOOKUP 함수 사용하실 거고 바로 왼쪽에 있는 범인명을 가지고 신표 저희는 표 3을 참조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되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표 3의 위치는 항상 같은 자리입니다. 라고 F4 눌러서 절대 참조 그 다음 첫 번째 열에 가서 데이터를 찾고요. 두 번째 열에서 사업자 번호를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2라고 입력하시고 신표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을 구하겠습니다. 라고 FALSE 또는 숫자 0을 입력하시고 가로닥고 ENTER 그럼 사랑의원에 해당한 사업자 번호 표시가 되고요. 중간에 법인명이 없는 데이터는 또는 사단법인이라고 목록이 없는 데이터는 이렇게 오류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이따가 IF 에러 함수를 통해서 오류에 대해서는 공백 처리하겠습니다. 라고 수정을 하도록 하겠고요. 일단 사업자 번호의 데이터를 가져왔는데요. 네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 다섯 번째부터 시작해서 두 글자를 문제 제시된 기호로 바꾸고자 합니다. 문제에서 REPLACE라는 함수가 제시가 되어 있는데요. 수식을 작성하셨던 H4의 커서를 갖다 놓고요. REPLACE라는 라고 입력합니다. REPLACE 함수는 첫 번째 올드 텍스트 VLOOKUP을 통해서 찾으신 텍스트를 가지고 신표 다섯 번째부터 시작해서 신표 두 글자를 어려우시면 REPLACE에 커서를 두시고 함수 삽입을 누르시면 돼요. 누르시면 올드 텍스트 VLOOKUP을 통해서 VLOOKUP을 통해서 구한 값 스타트 넘버는 바꾸기를 시작할 위치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바꾸려는 문자의 개수입니다. 네 번째 새로 대체할 새 텍스트를 입력하세요. 라고 되어 있는데요. 새 텍스트는 한글 자음에 미음을 입력하시고 한자키 누르셔서요. 동그라미 하나 9번 미음 눌러서 한자키 눌러서요. 검정색 동그라미를 선택합니다. 마법사를 사용하시면 문자에 대한 처리하지 않으셔도요. 자동으로 큰 따옴표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직접 입력하실 때는 문자 처리를 큰 따옴표 해주시고요. 네 번째 다섯 번째부터 시작해서 두 글자에 대해서는 문제 제시한 기호로 바뀌어 있고요. 그 다음 문제에서 사업자 사업본호는 표 3을 참조하여 구하고 사업본호의 다섯 번째부터 두 자리는 기호 바꾸는 작업 하셨고요. 단 오류가 발생한 데이터들 있죠. 여기는 빈칸으로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h4에 가셔서 등호 다음에다가 if error라는 함수를 이용해서요. if error 오류가 있다면 저희는 맨 끝에 가서 심표 공백으로 처리하겠습니다. 라고 빈칸 처리하겠습니다. 라고 큰다운표 열고 닫고 그 다음 가로를 닫아주시고 엔터 눌러서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시면 오류가 있었던 부분들은 공백으로 처리가 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계산식 사업자 번호 표시하는 작업까지 해보셨고요. 다음은 세 번째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 4에다가 N16부터 P16 영역에다가 계산하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소득 공제 그 다음 소득 공제 내역 그 다음에 금액을 이용해서 금액의 합계를 여기다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합계를 구하고요. 그 다음에 배열 수식이니까요. sum과 if 함수를 통해서 합계를 구하고 텍스트 함수를 이용해서 서식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합계를 구하겠습니다. sum은 sum이라고 입력하시고 다음 조건이 문제에 나와있는 소득 공제별 소득 공제 내역별 조건이 두 가지 조건입니다. if 그 다음 if가 없다면 sum이란 함수를 통해서 곱하기를 이용해서 쭉 나열해 주시면 되는데 문제에서는 if가 제시가 되어 있으니까 if 함수를 이용하셔서 첫 번째 조건에 만족하고 곱하기 두 번째 조건에 만족하면 저희는 금액의 데이터를 가져오겠습니다. 금액의 데이터를 선택하고 수식을 복사할 거니까 꼭 f4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 if에 대한 가로를 닫고 sum에 대한 가로를 닫으시면 두 가지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의 금액의 합계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 조건에 첫 번째 는요. 소득 공제 해당한 우리 2열의 E4 부터 E4 부터 E 쭉 내리셔서 E42 영역의 데이터가 f4 절대 참조하시고요. 그 값이 같습니까? 누구와 같냐면 M14 M14 라고 선택을 해야 되는데 수식이 옆으로 넘어가서 M14 를 선택할 수가 없네요. 아래쪽에 M15 를 선택하고 방향키를 이용하셔서 M14 를 선택하고요. M14 M15 M16 을 비교할 거라서 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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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를 눌러서 M의 열은 고정하고 행의 위치는 달라질 수 있도록 수정하고요. 두번째 조건은 소득공제 내역에 가서 F4 부터 F42 까지 선택하시고 네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참조하는 영역은 항상 같은 자리입니다. F4 눌러서 절대 참조 그 값이 같습니까? 바로 위쪽에 있는 N13 가 같습니까? O13 가 같습니까? P13 가 같습니까? 라고 비교작업을 하실 거고요. F4 F4 눌러서 13 행을 고정하시고요. 두가지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의 금액을 반환하면 썸함수를 통해서 학계를 구하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컨트롤 쉬프트 엔터 눌러서 배열 수식을 완성하시고요. 아래로 수식을 복사 오른쪽 수식을 일단 복사 해 보겠습니다. 문제 에서요. 구한 값을 텍스트 함수를 이용해서요. 1321,420원을 뒤쪽에 420원을 생략해서 1,321로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100원 그 다음에 180원 뒤쪽에 있는 세 자리를 생략하라는 내용인데요. 하시는 방법은 텍스트 함수를 통해서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수식을 첫 번째 수식을 수정하도록 하겠는데요.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의 값을 문제에서 금액이라는 값이 반환이 될 거고요. 이 금액을 저희는 문제에 제시된 텍스트 함수를 통해서 형식을 좀 지정하고자 합니다. 등호 다음에다가 커서를 갖다 놓고 썸함수를 통해서 값을 구하셨다면 맨 끝에 가서 클릭하셔서 구한 값을 큰 따옴표 문 꺼서 천단위 구분기호를 표시할 거고요. 샵 컴마 샵 샵 샵 또는 샵 컴마 샵 샵 0이라고 입력하시고 그 다음 뒤에 있는 세 자리는 생략하겠습니다 라고 신표를 입력하시고요. 현재 0을 입력하시고 그 다음 뒤쪽에 세 자리는 생략하겠습니다 라고 신표 하나를 더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큰 따옴표 닫아주시고요. 지금 하는 작업은 텍스트 함수를 통해서 구한 값에 대한 서식을 적용하는 작업이고요. 텍스트 에 대한 가로 닫고요. 배열 수식입니다. 컨트롤 시프트 엔터 눌러서 뒤에 세 자리가 생략이 됐죠.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 오른쪽으로 수식을 복사하셔서 단위 천원 단위로 표시하는 작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3번의 표사에 대한 답을 구해보셨고요. 다음은 문제 4번입니다. 문제 4번은 표 5에 구하실 건데요. 소득 공제가 일반 의료비에 해당한 관계별 최대값 최소값 최소값 차이를 계산하는데요. 맥스와 미니 제시가 된게 아니라 라지 함수와 스몰 함수가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첫번째 금값 첫번째 작은 값을 구해서 마이너스 하겠습니다. 조건이 있어요. 소득 공제가 일반 의료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먼저 최대값을 구하기 위해서 라지 함수를 작성하실 거고요. 조건을 작성하기 해서 입 함수가 필요합니다. 첫번째 조건은요. 소득 공제 가서 E4부터 E42 영역을 선택하고 F4 눌러서 절대참조 그 값이 일반 의료비와 같습니까? 비교하실 건데요. 일반 의료비를 직접 쓰셔도 되는데 N20 셀에 일반 의료비가 입력되어 있습니다. 수식을 우리는 아래로 복사할 건데요. 그냥 N20 셀은요.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항상 N21 셀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절대 참조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첫번째 조건에 대한 가로를 닫고요. 그 다음에 곱하기 두번째 조건은 관계가 본인 관계가 부 그 다음에 모 자에 해당한 데이터의 금액에 대한 최대값을 구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현재 표 1에 가서 관계가 입력된 C열의 C4부터 C42까지 선택하시고 F4 눌러서 절대 참조 그 값이 같습니까? M21과 같습니까? 수식을 아래로만 복사할 거예요. 옆으로 복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따로 고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M열입니다. 라고 M을 고정하셔도 되고요. 괄호 탔고요. 첫번째 조건과 두번째 조건에 만족하다면 심표 저희는 금액에 대한 데이터를 가져오겠습니다. 금액이 입력된 I4부터 I42까지 선택하시고 F4 눌러서 절대 참조 그 다음 IF에 대한 괄호를 닫아주시면요. IF 함수는 첫번째 조건과 두번째 조건에 만족하다면 첫번째 조건과 두번째 조건 곱하기가 엔드 역할을 하는 거죠. 만족하다면 금액의 값을 반환시켜 주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라지 함수로 돌아오죠. 심표 우리는 몇번째 큰 값 첫번째 큰 값을 구하겠습니다. 라고 1이라고 입력하시고 그리고 나서 배열 수식이니까요. 컨트롤 시부트 엔터 누르시면 본인에 해당한 일반 의료비의 최대 값은 10만 3천 4백 원이고요. 부 모 자에 해당한 일반 의료비의 최대 값은 얼마 입니다. 구해집니다. 이제 동일한 조건에서 작은 값을 구하고자 합니다. 라고 하시면 라지 함수를 쭉 처음부터 끝까지 범위 정하셔서 컨트롤 맨 맨 끝에 맨 끝에 가셔서 마이너스 컨트롤 V를 하시는데 라지 함수 대신에 작은 값을 구하고자 합니다. 라고 스몰 함수만 함수 이름만 수정해 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맨 끝에서 컨트롤 시프트 엔터 눌러서 수식을 완성하시면 가장 큰 값에서 가장 작은 값을 뺀 차이 값을 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같은 형식이라면 스몰 함수를 이용해서 새롭게 작성 하시는 것보다는 복사 붙여넣기 하셔서 작성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제 4번까지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다섯 번째 사용자 정의 함수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용자 정의 함수를 작성 하기 위해서 개발도구 비주얼 베이직 을 클릭 하시고 삽입 에 가셔서 모두를 클릭 합니다. 사용자 정의 함수 이름은 public function fn 의료 의료비 보조 가로 열고 감개 소득 공제 금액을 입력 받겠습니다. 라고 작성 하시고요. 소득 공제가 일반 의료비 인 경우에는 if 만약에 소득 공제를 입력 받았는데 그 값이 일반 의료비 입니까 그렇다면 된 저희는 일반 의료비 이라면 의료비 인 경우에는 다시 또 한 번 물어봐야 되네요. 관계가 본인 또는 자 또는 처 입니까 라고 다시 한 번 물어보래요. 그럼 if 함수를 통해서 첫 번째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 작성하셨고 이 조건에 만족하면 다시 한 번 if 함수를 통해서 입력받은 데이터 관계가 본인입니까 라고 작성하실 거고요. 아니면 관계가 범위 정해서 컨트롤 c 본인 대신에 자 자녀의 자자입니까 아니면 or 처입니까 라고 수정을 하겠습니다. 물론 그냥 타이핑하셔도 돼요. 처입니까 이 세 개 중에 하나라도 만족하다면 된 저희는 FN 의료비 보조에 대해서 금액에 곱하기 80% 0.8 이라고 입력하실 거고요. 그렇지 않다면 else FN 의료비 보조는 50% 로 계산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50% 그 다음 if문을 사용하셨으니까 and if로 구문을 닫아주시고요. 그러면 소득공제가 일반 의료비에 해당한 데이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조건을 통해서 작성했고요. 만약에 소득공제가 일반 의료비가 아니라면요. 일반 의료비가 아니라면 그냥 0을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FN 의료비 보조에다가 그냥 0을 표시하겠습니다. if 구문을 사용하셨으니까 and if로 구문을 닫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용자 정의함수 문제에 제시되어 있는 문구를 하나씩 체크하시면서 작성하시면 되고 현재 사용자 정의함수는 if문을 사용하라고 했으니까 if 구문을 사용하셔서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 상단에 닫기 한번 누르시고 j4의 커서를 갖다 놓으신 다음에 함수 삽입 누르신 다음 사용자 정의의 FN 의료비 보조를 선택하고 확인 입력받는 데이터 C3에 있는 관계 그 다음 소득공제가 있는 E4 금액은 I4를 선택하고 확인 버튼 누르시면 문제에서 사용자 정의함수 작성한 내용으로 계산한 결과가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산 작업의 다섯 문항을 같이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분석 작업 첫 번째 피벗 테이블 문제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석 작업 다시 1번 시트 클릭하시고 문제 제시된 그림을 보시고 피벗 테이블 작성하실 건데요. 현재 예지에서는 액세스 파일을 가지고 피벗 테이블 작성합니다. 제시된 그림을 보니 B2 셀부터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시작 위치를 B2 셀을 선택하고 외부 데이터를 이용해서 피벗 테이블 작성할 거라서 데이터에 가셔서 외부 데이터 가족이 기다 원본에서 마이크로소프트 커리를 선택합니다. MS 에세스 데이터베이스 선택하시고 확인을 클릭하시고요. 문제에서 생활 기상 정보라고 문제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선택하고 확인 한번 누르시고요. 파일을 잠깐 제가 다운로드가 잘못되어 있는 것 같은데 확인을 하고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부 데이터를 가져오시는데요. 외부 데이터 위치를요. 여러분이 영진 사이트에서 자료를 다운로드 받으신 다음에 데이터 탭에 기타 원본에서 데이터를 가져올 건데 지금 데이터 원본이 없다라는 메시지를 난 이유를 찾아보니까 파일의 경로가 너무 길거나 또는 파일의 경로에 특수문자가 있을 경우 데이터를 제대로 불러올 수 없는 경우 오류가 좀 디버그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습을 하실 때요. 일단 MSSS 데이터베이스 선택하고요. 생활 기상 정보에 스프레드 시트 컴 알 1급 상권 문제집 스프레드 시트 상시 시험에 들어가면 생활 기상 정보라는 파일이 있는데요. 이 파일까지 불러오는 경로가 너무 길거나 또는 언더밭 때문에 오류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이 파일을 컨트롤 C 누르신 다음에 여러분이 이제 여기서 하지 마시고 컴퓨터나 윈도우 탐색기를 이용하셔서 컨트롤 C 누르신 다음에 커말 1급 이라는 폴더에 다가 컨트롤 V 하셔서 붙여 넣으시고 위치만 좀 복사해서 옮겨 놓으시고요. 커말 1급 이라는 폴더에 다가 붙여 넣으시고 그리고 나서 생활 기상정보 액세스 파일을 선택하고 확인을 누르시면 이렇게 정상적으로 피버 테이블을 작성할 수 있도록 외부 데이터 가져오는 작업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 다운로드 받으셔서 기상정보 자료를 C 드라이버 안에 커말 1급 폴더 안에다가 복사 붙여 넣기 해 놓으시고 캐습을 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안쪽에 생활 기상정보 액세스 파일 안에는 기상자료라는 테이블이 있고요. 이 테이블에 지역가 그 다음 기상가 1월 2월 3월 4월 5월 그 다음 12월을 선택하시고 더블클릭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을 누르시고요. 데이터 필터에 대한 언급이 없으시니까 다음 누르시고 정렬 순서에서도 다음 누르시고요. 마침을 누르시면 화면과 같이 데이터 가져오기 창이 표시가 되는데 피버 테이블 보고서를 작성하겠습니다. 위치가 B2셀인지 확인하시고 확인 버튼 누릅니다. 화면에 피버 테이블 필드 목록이 표시가 되고요. 오른쪽에 필드 목록 표시가 되고 영역이 표시가 됩니다. 그 다음 제시된 그림을 보시고 레이아웃을 배치할 건데요. 일단 제시된 그림을 봤더니 지역이 행에 배치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기상이 열에 배치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 갑에 다가는요. 그냥 해당된 월의 데이터를 가져오는 게 아니라 계산 필드를 이용해서 겨울 기상 그 다음 봄 기상 이라는 계산 필드를 이용해서 추가 라고 했습니다. 피버 테이블 도구의 분석에 우리 계산 에 가시면 필드 항목 및 집합 을 선택하시고 계산 필드를 클릭합니다. 문제에서 문제에서 제시한 겨울 기상 이라고 필드 이름을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 수식에다가 12월 데이터 더블 클릭하셔서 더하기 1월 데이터 더블 클릭하셔서 더하기 2월 데이터를 선택하시고 추가를 클릭하시고 다시 두 번째 봄 기상을 추가하기 위해서 봄 기상 이라고 입력하시고 아래쪽의 수식을 등호 입력하신 다음 봄은 3월 달부터 선택하고 더블 클릭 더하기 4월 달 선택하고 더하기 5월 달 선택하시고 더하기 그리고 나서 추가 닫기 버튼 누릅니다. 그러면 갑에 겨울 기상과 봄 기상이 추가가 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보고서 레이아웃을 테이블 형식으로 표시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디자인 탭에 가셔서 보고서 레이아웃을 테이블 형식으로 표시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 음 값에 있는 위치를 행 레이블로 우리 열에 있는 값을 행 레이블로 배치해서 문제 제시된 위치로 배치해 주시고요. 열에 총합계는 표시되지 않도록 디자인 탭에 가시면 총합계를 표시하는데 열에 총합계는 표시하지 않겠다라고 하시면 행의 총합계는 표시하지 않겠다라고 하시면 열에 총합계만 설정 선택하시면 아래쪽에만 합계를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안쪽에 선택하시고 피버 테이블 피버 스타일을 밝게 15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우스 갖다 놓으시면 이렇게 설명을 확인할 수 있고요. 피버 스타일 밝게 15 옵션에서 핵머리 끌과 열머리 끌과 줄무늬 열이 선택될 수 있도록 옵션을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작성하신 내용의 피버 테이블과 문제 제시된 피버 테이블의 그림을 비교해 보시고요. 맞게 작성이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레이아웃에서 테이블 형식 네 맞게 되셨나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분석작업 1번 피버 테이블 문제를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분석작업 다시 2번 문제 데이터 유효성 검사부터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에서 D4부터 E35 영역을 선택하고 분석작업 다시 2번 시트에 D3부터 E35 영역을 선택하고 그 다음 데이터 탭에 가셔서 데이터 유효성 검사 클릭합니다. 2022년 3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날짜만 입력될 수 있도록 저희는 날짜를 선택하고 시작 날짜에다가 문제 제시되어 있는 2022년 3월 1일부터 끝 날짜는 2022년 4월 30일 라고 입력하시고 날짜만 입력되도록 제한 대상을 설정하시오 그 다음 설명 메시지를 클릭하셔서 제시된 그림을 봤더니 입력 날짜 범위 라고 되어 있습니다. 텍스트를 입력 날짜 범위 라고 입력하시고 설명 메시지 오셔서 3월 4월 이라고 3월 4월 이라고 입력하시고 설명 메시지 표시하는 작업 D3에 표시되어 있는 문구를 그대로 입력하시면 되는 D3에 표시되어 있는 문구를 참조하셔서 입력하시면 되겠고요. 오류 메시지 클릭하셔서 X자가 아니라 중지가 아니라 정보로 I자로 선택 바꿔주시고 스타일을 제목은 현재 메시지 상자에 날짜 확인 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네요. 날짜 확인 이라고 표시하시고 오류 메시지는 문제에 나와 있는 입력 날짜가 입력 날짜가 정확한지 확인 바랍니다. 입력합니다. 오류 날짜가 정확한지 확인 바랍니다. 라고 입력하시고 그 다음 또 IAMN 모드에 대해서는 언급되어 있지 않죠. 그럼 여기까지 작성하시고 확인 버튼 누릅니다. 클릭하시면 이렇게 해당 영역 영역에서는 데이터 유효성 검사에 메시지 표시가 되고요. 다른 데이터를 입력하면 오류 메시지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표시가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자동필터를 이용해서 데이터 안쪽에 커서를 두시고 데이터 탭에 가셔서 정열매 필터에 필터를 클릭하신 다음에 자동필터를 이용하여 개화일에서 조건을 주시는데요. 개화일을 선택하시고 그 다음 날짜 필터에 사용자 지정 필터를 클릭합니다. 2022년 3월 1일 이전 또는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전을 선택하고 날짜는 2022년 3월 1일 이전 이라고 주시고 또는 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또는 을 선택하시고 두 번째는 이후 라고 되어 있네요. 이후 선택하시고 2022년 4월 30 이라고 입력합니다. 그리고 나서 확인 한번 눌러주시면 문제에서 지정한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만 화면에 표시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분석 작업의 두 문항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기타 작업 첫 번째 차트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에 데이터 원본 선택은 데이터 원본 선택은 1,2,3,4 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차트를 선택 선택하시고 그 다음 서울, 대전, 대구, 부산 계열이 그림과 같이 표시되도록 법내 항목의 계열 이름을 수정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이를 서울로 초록색을 대전으로 그 다음 회색을 대구로 그 다음 주황색을 부산으로 법내 이름을 수정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차트에서 마우스 오른쪽 데이터 선택을 클릭하시고 그 다음 우리의 법내 이름을 수정하기 위해서 1번 선택하시고 편집 문제에서 1번은 서울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서울이라고 입력하시고 확인 두 번째 2번을 선택하고 편집 2번은 대전으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입력하시고 확인 3번을 선택하고 편지 3번은 대구라고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입력하시고 확인 4번을 선택하고 편지 4번은 부산이라고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입력하시고 확인 버튼 누르시고 다시 한번 확인 버튼 누르시면 아래쪽에 법내 이름이 변경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차트 제목을 추가하기 위해서 차트 요소에서 차트 제목을 클릭하시고 차트 제목은 P2셀과 연동하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수식 입력줄 클릭하셔서 연결하겠습니다 P2셀과 연결하겠습니다 라고 클릭하고 엔터 한번 눌러주시면 P2셀과 연결해서 차트 제목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차트 영역이라고 하니까요 마우스 갖다 놨을 때 차트 제목 옆쪽에 옆에 차트 영역이라고 표시가 되면 클릭하시고요 홈탭에 가셔서 글꼴 크기를 문제에서 13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3이라고 입력하시고 엔터 버튼 누릅니다. 세 번째 차트의 종류를 표시 있는 꺾은 선용으로 바꾸라고 하니까요 차트에서 마우스 오른쪽 차트 종류 변경에 가셔서 우리는 꺾은 선용으로 바꾸겠습니다. 네 번째 있는 표시 있는 꺾은 선용으로 바꾸겠습니다. 라고 선택하고 확인 누릅니다. 그림 영역 안쪽에 마우스 갖다 놨을 때 실제 꺾은 선용이 표시가 되어 있는 그림 영역을 선택하시고요. 그림 영역은 미세 효과라고 되어 있는데요. 차트 도구에 서식을 클릭하시고요. 그 다음 문제에서 미세 효과 검정 어둡게 1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서식에 도형 스타일을 선택하시고 마우스를 갖다 놨을 때 설명을 좀 보시면 되는데요. 회색 계열의 네 번째 미세 효과 회색 50% 그 다음에 아 50%가 아니네요. 검정 1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다시 미세 효과의 미세 효과의 좀 첫 번째로 갈까요? 검정색 계열의 네 번째 미세 효과의 검정 어둡게 1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새로 갑축을 선택하시고요. 왼쪽에 있는 새로 갑축을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축 서식을 클릭하셔서 문제에서 최소값이 4라고 제시가 되어 있고요. 최대값이 6으로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최대값은 6 수정하시고 최소값은 4 최대값은 6으로 수정해 주시고 그럼 문제와 같이 4부터 6까지 표시가 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기본주 새로 눈금선을 표시하시오. 차트 요소에 가셔서요. 눈금선을 표시할 건데요. 기본주 새로 를 선택합니다. 그 다음 차트 영역의 테두리 스타일이니까요. 차트 영역을 선택하시고 테두리 및 채우기 및 선에서 테두리에서 둥근 모서리 체크하시고 효과에 가셔서 그림자 효과를 줄 건데요. 그림자는 미리 설정에 안쪽 가운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안쪽 가운데 선택하셔서 차트 영역에 대한 효과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시된 그림과 여러분이 실습하셨던 화면의 그림을 비교해 보시고 맞게 작성이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차트에 대한 기타작업 첫번째 차트 문제 같이 수정해 보셨고요. 도형 서식 창은 닫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작업 다시 2번 시트의 매크로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크로 문제가 나왔다 라고 하시면 단추인지 도형인지 확인하시면 되는데요. 개발도구에 컨트롤에 삽입에 단추를 클릭하시고 위치가 P2부터 C3 영역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알트키를 누르시고 P2부터 C3 영역 에다가 드래그 하시고요. 매크로 이름을 서식 적용 이라고 입력합니다. 기록을 클릭하시고 매크로 기록에 서식 기록 이라고 표시가 되면 확인 한번 누릅니다. 범위는 F7부터 F39 영역 을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 사용자 지정 형식을 지정하기 위해서 셀 서식 을 선택 사용자 지정 클릭 양수 일때는 파랑색으로 기호 없이 소수 이하 첫째 자리까지 표시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양수 에 대한 서식 은 파랑 이라고 색깔명 을 먼저 입력 하시고 그 다음 첫번째가 보통 양수 니까 뭐 크거나 같다 크다 0 이라고 조건을 주지 않으셔도 되고요. 소수 한자리 까지 표시 하겠습니다. 라고 작성 하십니다. 숫자 에 대한 서식 세미 콜론 첫번째가 끝나셨으면 두번째 음수 일때는 빨간색으로 칼라를 대가로 묶어서 빨강 이라고 입력 하시고 마찬가지로 소수 한자리 까지 표시 하겠습니다. 0.0 이라고 입력 하시고 세미 콜론 사용자 지정 서식은 첫번째는 양수 두번째는 음수 세번째는 0의 값 입니다. 문제에서 0일 때는 검정색으로 기호를 표시 하라고 했습니다. 검정이라고 색상명을 넣으셔도 되고 검정이란 색상명을 생략하셔도 되구요. 큰 따옴표 묶어서 미음 누르고 한자키 동그라미 채워져 있는 검정색 선택하시구요. 큰 따옴표 닫아주시면 양수 음수 0에 해당한 값에 사용자 지정 서식을 작성하셨구요. 확인 한번 누르시구요. 그 다음 현재 작업하고 있는 매크로 기록에 대해서 종료하겠습니다. 개발도구에 기록중지 버튼 눌러서 매크로 기록을 종료합니다. 다음은 단추의 이름을 텍스트를 수정하기 위해서 단추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조금 흔들리시면 이동 복사가 떠요. 다시 그럴 때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단추 1이라는 글자를 지우시고 서식 적용 이라고 입력합니다. 다음 두번째 매크로를 기록하기 위해서 비어있는 셀 선택하시고 삽입의 양식 컨트롤에 단추를 선택하신 다음에 E2부터 F3 영역에 다가 드래그합니다. 알트키를 누른 상태에서 E2부터 F3 영역에 텍스트를 매크로 이름을 서식 해제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서식 해제 라고 입력하시고 매크로 기록을 클릭합니다. 매크로 기록창에서 확인 한번 누르시구요. 문제에서 F7부터 F39 조금 전에 사용자 지정 서식을 적용한 영역을 선택하고 셀 서식에 가셔서 일반 서식으로 바꾸래요. 표시 형식의 일반을 선택하고 확인 한번 누릅니다. 이미 셀 하나만 선택하시구요. 현재 기록하는 매크로를 종료하겠습니다. 기록 중지 버튼 눌러서 매크로 기록을 종료합니다. 다음은 단추의 텍스트를 수정하기 위해서 단추 2에서 마우스 오른쪽 텍스트 편집을 클릭하신 다음 서식 해제 라고 입력합니다. 서식 적용을 클릭하면 서식이 적용되고 서식 해제를 클릭하면 일반 서식으로 표시되는 걸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타 작업의 두 번째 매크로 문제 살펴보셨구요. 다음은 기타 작업 세 번째 문제 프로시저 작성하는 문제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시저 작성하는 문제는 세문항에 출제가 되고 각각에 대한 배점은 5점씩 에서 15점입니다. 먼저 쉬운 것부터 작성을 하시면 돼요. 개발 도구에 디자인 모드 클릭하시고 첫 번째 성적 입력 버튼 단추를 선택하고 더블 클릭 단추를 클릭하면 성적 등록 화면을 표시하겠습니다. .show 라고 입력하시고 그 다음 폼을 초기화 작업하겠습니다. 개체 폼을 선택 성적 등록 화면 선택하시고 코드보기 가셔서 개체는 유저 폼 초기화 작업을 하겠습니다. 이니셜라이즈 선택하신 다음에 CNB 수강자 콤보 상자에다가 데이터를 연결하겠습니다. 로 소스라고 입력하시고요. 데이터 입력할 데이터는 O 열의 여섯 번째부터 P 영역의 열 일곱 열 일곱 번째까지 그래서 현재 화면에 오른쪽에 보시면 학번가 성명 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O 부터 P 까지 두 개 열이네요. 그럼 우리가 좀 확인해 보셔야 될 내용이 있어요. O가 제가 혹시 네 영어 맞습니다. 숫자 0처럼 표시가 되어 있어서 잠깐 확인하실 작업이 있는데요. 성적 등록 화면에 수강자라고 되어 있는 콤보 상자를 선택하고요. 왼쪽 속성 시트에서 컬럼 카운트 가 2로 되어 있는가 꼭 확인하시고요. 만약에 컬럼 카운트 가 2라고 되어 있지 않다면 저희는 CNB 현재 콤보 상자 이름 수강 자점 컬럼 카운트 2입니다. 스프러 시저에 추가 작업을 해주시면 되는데 현재는 되어 있으니까 생략하셔도 되고 저는 넣고 싶은데요. 라고 하시면 CNB 수강 자점 컬럼 카운트 개수는 2개 입니다. 라고 2라고 넣으셔도 됩니다. 생략하셔도 되고 넣으셔도 되고요. 여기 왼쪽에 속성 시트에 컬럼 카운트 2가 되어 있으면 생략이 가능하다는 걸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 다음에 컬럼 카운트 헤드도 마찬가지로 표시가 되어 있는 거네요. True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첫 번째 문제 작성해 보셨고요. 세 번째 종료부터 보도록 하겠는데요. 성적 등록 화면에 종료 단추를 선택하고 더블 클릭 종료를 클릭하면 화면과 같이 메시지 상자를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메시지 박스 메시지 박스에 텍스트가 시간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타임이라고 입력하시고 연결해서 텍스트를 시간을 표시하고 평가를 종료합니다. 텍스트 입력하시고 네 그 다음 신표 확인 버튼만 있어요. VB OK ONLY 라고 선택하시고 타이틀은 등록 종료라고 표시가 되어 있네요. 등록 종료라고 입력하시겠습니다. 메시지 박스를 표시한 다음에 폼을 종료하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업로드 미라고 입력합니다. 종료 단추 작성을 하셨고요. 일단 잠깐 확인 좀 할게요. 디자인 모드 끝내기 눌러서 성적 입력 데이터 두 개 열이 연결되어 있고요.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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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시지 상자가 표시가 되는데요. 시간 다음에 한 칸 스페이스를 띄우셔야 할 것 같습니다. 확인 한번 누르고요. 비주얼 베이지 클릭하셔서 종료 다음은 이제 두 번째 문제인데요. 현재 성적 등록 화면에 폼에다가 수강자 선택하고 결석, 지각, 과제, 평가를 입력하고 등록을 클릭하면 현재 엑셀 화면에 B5셀을 기준으로 현재 연결된 행의 개수를 세워보면 4개 행을 연결된 걸 확인할 수 있고요. 8행에다가 데이터를 입력할 거니까 더하기 4를 하면 여덟 번째 행에다가 데이터를 입력할 수가 있습니다. 등록을 더블 클릭하고 입력할 행을 I라는 변수를 이용해서 작성할 건데요. range 기준이 B5셀을 기준으로 현재 연결된 current region 행의 개수를 카운트하면 4라고 구해지니까 더하기 4를 하면 여덟 번째부터 데이터를 입력할 수 있고 조금 전에 구한 행의 위치에 두 번째 열이면 B열을 얘기하는 거고요. B열은 CNB 수강자에서 수강자 콤보 상자에 연결된 데이터의 컬럼, 두 개의 열이 연결되어 있으니까요. 컬럼 첫 번째 열을 표현하는 값이 0입니다. 콤보 상자에 두 개의 데이터 열이 연결되어 있는데 첫 번째 열에 있는 데이터를 가져와서 B열에 입력하겠습니다. 라고 작성하시고 성명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sales I,3에다가 세 번째 C열에다가 조금 전에 콤보 상자의 두 번째 열은 1이라고 수정해 주시면 돼요. 그 다음 네 번째 열에는 결석이라는 값을 입력할 건데요. 결석이라는 값은 txt 결석 텍스트 상자에 입력된 값을 넣겠습니다. 컨트롤 C, 그 다음 다섯 번째 열은요. 지각의 텍스트 상자에 입력된 값을 입력하겠습니다. 라고 작성하시고 엔터. 네, 그래서 학번과 성명에 대해서도 신비수강제에서 작성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출석에 대해서는 계산이 출석 하면은 살짝 이동해서요. 학번 성명은 콤보 상자, 결석 지각은 입력받고 출석은 여섯 번째는 계산을 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컨트롤 V, 여섯 번째 열에 대해서는 문제에서 제시한 식을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20 마이너스, 가로 열고, 결석은 셀즈 I,4에 입력되어 있고요. 결석 곱하기 2, 가로 닫고요. 아니, 더하기. 그 다음 지각은 셀즈 I,5에 입력되어 있고요. 곱하기 1, 그 다음 가로 닫습니다. 네, 문제에 제시된 식을 그대로 입력하시면 돼요. 입력하셔서 여섯 번째 열에 입력하시고 그 다음 셀즈 일곱 번째 열은 폼에서 TXT 과제에 해당한 값을 입력하겠습니다. 라고 수정하시고 여덟 번째 열은요. 평가에서 입력한 값을 입력하겠습니다. 라고 평가라고 수정해 주시고요. 그 다음 아홉 번째 열은요. 비고는 출석이 12보다 작으면 만약에 비고는 출석은 셀즈 I,6에 있는 값이 12보다 작으면 그렇다면 된 저희는 셀즈 I,9 아홉 번째 열에다가는 출석 미달이라고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큰 따옴표 문 꺼서 출석 미달이라고 입력하시고 그렇지 않다면 언급이 없으니까 안 넣으셔도 되고요. IF 구문 사용하셨으니까 AND IF로 구문을 닫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프로시저 작성한 내용이 맞게 되어 있나 확인하기 위해서 오른쪽 닫기 한번 누르시고요. 성적 입력 폼 단추 누르시고 그 다음에 성적 등록 화면에서 이미의 데이터 선택하시고 결석을 3번, 지각을 3번, 과제 점수는 80점, 평가 점수는 90점 이렇게 임의로 데이터를 입력하시고요. 이 데이터를 가지고 등록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출석 점수가 12보다 작으니까 출석 미달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네요. 여러분이 입력해 보시고 혹시 오류가 있다면 우리는 어픔을 종료하겠습니다. 확인 버튼 누르시고 비주얼 베이직을 클릭하셔서 오류가 있는 부분을 수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상시 시험 문제의 기본 작업부터 기타 작업까지 같이 살펴보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